1, 2, 1, 4 이 끄라조시 2, 2, 3 이야 이 공수는 너? 멜나에 욕먹었나? 아휴 창부 삼촌 창도 별로 어신디 경회도 하영 드실쌔에 이야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안 이거 이거 봉도 이거 한 몇 년 만에 이거 처음 보는 거 답다 이거. 아니 잡상갑사게. 야 재수 씨 그래도 나 저 집사람 외국 나갈 땐 했냐 불렀니 저쪽 저쪽 밥 차려주는 한 진짜 고마워 야. 아니오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하니까. 바보소게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도 곱고 예 거기에 이제 차 크고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아이고. 난 양 재수 씨만 보면 입지로 콕 들어간 양 재수 씨가 이 기시리 낭토막신 뒤 시리 봤다는 게 양 비슷해 드라 믿기질 않아요. 야인 학교 다닐 때도. 또 또 무슨 허줄랩제 또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할 말이 꽉 개그참. 야이 양 학교 다닐 때 어떤 건지 알 수 가 공복이 슬퍼 가지고. 에이 에이. 아방이 야 학교 가라 했나들 안에 쇠왕에 쇠끄선에 산에 올라간 학교도 안 다니면 땡돼지 쳐 땡돼지 쳐. 그만해 밥 식사 없어 게 아이고 이제 그만 없어 식사도 식사. 저 우리 저 재수 씨는 땡돼지 친 적 없지요. 아 뭐 사람이 다 똑같이 저도 뭐 다 비슷해서 다. 아니 아니 사람이 틀려. 우리 재수 씨는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오고 집만 왔다 갔다 하니 착한 저 학생이 일어나서. 난 이따가 안 봐도 알았지 그라게 형님도 알았구나 딱 보면 모범생 딱 티가 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말 고를 짓을 안 할 모범생 가서. 공예교담보는 우리 운주 사진이나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졸업 앨범 이런 걸 못 봐본 것도 한다. 아 아 그 예전에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다 타본 거 닮아 경행 어릴 때 사진밖에 없어. 아 아 기곤아 거기 사진이 없구나. 아 아 국식 없이 다 식사. 아 맞다. 아 아 stubble rapidementEN 또। 여기 연주네 집 맛 인가. 연주네 집 맛 인가. 인정하니? 야 너 기정이? 어 야 나 못 알아볼 거네 오랜만에 걔네 너 뭔일이손? 스트레스 많이 받다구나 잘 지내면 뭐 좀 부탁하잖아 뭐 뭔데? 제가 사람들 좀 시국이 영하니까 그냥 무사 누구지? 기? 오케이 그러면 거기로 가면 되는 거지? 아니 아니 바로 너 오케이 할 줄 알았어 경험권 내가 해야지게 어릴 때 그쪽에서 전설이 일어났잖아 야 조용히 해 우리 남편 모른단 말이야 기? 알았어 알았어 가게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데 응주씨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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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려 없고 뭐지 이게? 아 진짜 아우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이거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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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는 이거 커피 마시면 그만 있어봐 이거 오늘 낮지가 어떻게 아우 정말 보험가 있는 거 같은데 참 이거 뭐 아침부터 꼴색은 우리 우리 암신이 아우 꼴색은 아니 그게 아니 걔나 아까 나 나오는디에 어 아우 우리 은주씨가 좀 수상해요 무슨 또 수상 뭐 뭘로 어떤이신지 말이야 아니 어떤 저 남자 형이 원래 앞에서 막 다정하게 얘기하면 하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도 안하고 거고 나가 모르는 사람은 띠닥이 아이고 야 아니 그냥 옛날 뭐 알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지나가다니 영원한 인사하고 경애했겠지 무슨 그런 걸 거저분에 뭐 좌들고 막 인상을 쏘 아이고 참 아이도 배려 뭐지 아 그런 거면 나가 이치로 막 저 조돌아집니까 막 웃는 것도 다정히 웃고 뺑삭뺑삭해 뭐 솔직히 말도 소송 웃고 그럼 둘이 또 고치 또 나가고 아 나가봤더니 이거 뭔가 수상해요 수상해요 아니 너가 저 잘못 본 걸 하게 아이고 참 그냥 이 바로 한 저 끝에 그냥 앞에서 봤잖아 이 형님 바로 마당에서 봤다고 얘기해 야 검은 혹시 더 이상 나도 못 버티겠다 미안하다 헤어지자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한다고요 부모님을 더 이상 벗을 수 없어 미안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쓸때문 줄여지 마 석자 아니 나 말이 맞다 게 옛날 그 사기단 헤어지멍이 저 사진을 다 부살벌라보난 어승거라 거나는 지금 사진 하나도 어차하게 아주 소설을 씁어 소설을 써 개미 고등학교 때부터 20대까지 사진이 어땠는데 개미 그때까지 사귀었단 말일까 보고 만난 시민 뭐 만난 게 뭐 뭐 잘못이란 그런 걸 낳으신데 속이는 말일까 아니 거 경험은 혹시 선생님 저 어때요 잘 돋나요 정말 잘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제 최고의 권장이십니다 예쁘십니다 선생님 이거 비밀이에요 특히 제 미래의 남편한테는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또 이상한 상상임수가 개미 그 남자는 유기란 말일까 개미 경헌한 그 남자가 의사선생이라 말이다 야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네 우리 형님 경허지 말앙에 어 드라마 작가를 없어 작가를 야 옛날 사람들 보면 성령 수술 한 다음에 그 사진들 업세곤에 다 붙여보는 사람들 한만에 저번에도 그 테레비에도 나오고 경헤땐헌한 야 형님 맨날 그치로 얼굴 보멍도 딱 보면 모릅니까 아 우리 운주인은 자연미인 어디 그 양지에 칼을 대고 그 수술을 했단 말인가 야 김강 야 그러면 또 야 혹시 또 에이 실제 짓도 아 이상한 상상만 할 거면 저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두들 치는 소리에 아이고 이 형하고 답답해 죽었잖아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의 수가 생기는 거잖아 아 오랜만에 몸 좀 풀어야지 내가 춤춰본지 오래되신지 이거 될 건가 음 뭐지? 내가 하는 온주 씨, 맞아? 뭔가 나무로는 비밀이신가? 자기야, 자기야. 자기, 뭐해? 아, 목이 뻥뻥해서. 목 보걸네. 아, 여기 좀 나고. 삐었나? 아유, 고생해진 게. 아니, 뭐 고생이나 많아. 근데 오늘 자기 아침에 2개 만난 거. 누구? 아침에 나, 나가지 못한 그 무뚝에서 어떤 남자하고 막 얘기도 하고 분위기가 좀 흥인 게 많아. 아, 그 사람. 아유, 집 잘못 찾아와. 택배기사인가? 모르는 사람 이런데 뭐. 누구네 집 아니냐고 물어보더라. 아, 모른다 했지. 보자. 아, 모르는 사람? 아, 정했구나. 아, 저녁 먹어도 다 될까 하지. 나가 출력금 해. 나와. 어어, 알아서. 나와. 어, 어. 나와. 어. 아, 어. 어, 어. 내일 6시? 아, 알았어. 그럼 퇴근하고 바로 갈게. 어, 내일 보게. 뭐? 내일 저녁 6시? 내일 막 자라지나면 연습 좀 해야 돼, 그럼 아이고, 이 형 또! 야! 야, 형님! 왜 이렇게? 아니 밤이 뭐 해, 이 중 낮에 낮잠을 그냥 쇠고찌그찌그찌그 잠수가 아니, 사람 잘하는데 그 두려움 쇠고찌그는 꽤 안나게 무사, 무사, 무사 형님, 우리 운중씨 그놈 만나러 가면서 둘이 문산인지 빨리 오늘 정체를 밝혀야 될 거 아니까 한 번 만나러 간다고? 지금 만나면서, 빨리 나오면서 시간이... 알았어, 알았어, 그만 있어라, 이것들이... 아이고, 아이고, 어디로 문으로 나오면서... 알았어, 알았어, 그만 기다려, 이 아이고, 나 진짜 저 형님 진짜로... 아이고, 일단 만나면 가볼 거 아닌가, 이제? 아이고, 가야지... 아, 오늘 잘해야 되는데... 간만에 하려니까 긴장되네... 어, 시간 다 됐다, 기다리켜... 봐봐, 봐봐, 우리 집 방향 아니잖아... 오, 맞네... 아이고, 맞아, 이거... 그래서 저거 만나러 가는 거 확실해, 확실해... 맞잡니다... 야, 이따 졸아올 때... 어... 맞아, 졸아올 때... 빨리 오자... 야, 천천히 이게... 봐봐, 봐봐, 봐봐... 만나비 가는 거 마자마지... 정말로... 어... 아... 정말... 정말... 진짜 가는데... 아, 여기! 어... 어떻게, 준비 연습 좀 해... 아, 집에서 혼자 해보신데... 아, 옛날 같지가 안 해... 아, 이게 또 옛날에 잘했으면 잘 될 거야, 이게... 아, 경북아... 응...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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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만났잖아... 나 영어일 줄 알았어, 이제 영어... 확, 일부 시키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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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청라기... 아니, 지금 가면 어떠할 거냐,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고... 거기는 뭐지... 조절조절 조차를 땐 걸을 거냐, 뭘 거냐, 이게... 알았어, 알았어... 아, 야, 끝까지 잘 놓치지 마라, 잘 못 써, 예... 저기 준비 다 되시나니... 빨리 가게... 어, 가게, 가게... 빨리 가게... 가자... 아, 이게... 어떤 걸 걸까, 이게... 진짜... 아니, 아니, 건지... 어... 야, 건지... 진짜 보나니... 둘이 다 정하게 보여, 쭉에... 맞지... 어... 이거... 어... 멀리 가기 전에 빨리 쫓아주세요, 빨리... 아니, 건지... 빨리... 아이씨, 쏟아... 나, 나, 나... 여기... 다 준비해놨제... 야... 언제 다 준비해? 많이 준비했지... 걔네... 아... 목 풀고... 어... 제대로 한번 해보게... 자... 이제 할 거? 응, 준비할 테크... 잠깐만... 자, 이제 시작, 오케이... 어... 자, 시작! 뭐야... 춤추는 거기. 춤추면 맞지? 내가 몰랑이 아니고 내가 잘못 빠질까봐. 되나 안 되나. 바람도 없고 큰일 났어요. 어떤 걸. 눕소. 잠깐 잠깐 잠깐. 여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지금. 참고삼촌. 다 봐 수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나가. 봐서. 다 봐서. 볼 거 못 볼 거 다 봐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네. 거짓말 척이네. 이래서 지금 추리가 뭐하는 짓이야. 아닙니다. 오해. 그런 거 아닌데. 나 어릴 때 친구랑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 거짓말. 거짓말이 난 더 싫단 말이야. 어. 어디 삼춘벌되는 사람이네. 집을 해놓고. 아니. 당신이 보라 없어. 나이도 지긋하고. 꼬샷. 어떤 해보지. 꼬샷 수가 지금. 꼬시다니요. 그런 거 아니구나. 그냥. 저. 운주한테 춤 한번 추워달라. 부탁 좀 하신게. 어우. 오늘 확 춤방까지 켜 진짜. 아니. 춤 부탁을 못하고 우리 운주한테 왔냐 말일 거야. 참 딱하다 진짜. 내가 다 설명할게. 흥분하지 마. 아 모르셨 수가. 원래 운주가 학교 다닐 때. 댄싱 퀼이라나 좀 하신게. 연마을에서까지도. 인기가 좋을 정도로. 막 보려올 정도고. 아. 참다. 참다. 우리 마누라가 무슨. 댄싱 퀼. 댄싱. 춤 하면 얘. 운주라나서 마시. 내가 다 설명할게. 나 왕년에 춤 좀 췄어. 춤추러 다니면서. 남들만큼 부모님 속도 썩이고 했어. 근데 황부삼촌이랑 경부씨가 나. 너무 참하게 보니까. 실망학하거든. 얘기를 듣게. 아니. 실망은 무슨 실망. 아니. 이중 나 죽이는게. 그게 실망이지. 뭐가 실망이라. 그거 뭐다. 이리다. 춤을 이리왕 추는 거야. 아.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심리 상담사인데. 요즘 시기에. 우울한 사람 많아 보다니. 좀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해겐에. 아. 막춤 챌린저 영상이나 하나 찍으면 좋겠다. 싶어 보네. 아. 근데. 문주가 학교 다닐 때. 댄싱 퀼이라나 좀 하신게. 네. 그 이 문주한테. 주먹은 전화를 부탁했던 거라나. 신기해. 이야. 경부야. 이 걷는 거 봐라. 이 사람이. 고찍하게 생기가지고. 좋은 일 하진. 햄 땐. 좋은 일에 남아는 지금. 뭐. 울증 환자 생긴데. 내가 지금 울증 걸리게 생긴데. 뭔 소리를 했냐. 이 형님은 이따 그냥. 야. 경부야. 경부야. 너 거기 욕심낸 게 아니고. 아이. 걷는 거 들어보 난. 이 사람 하는 게. 지금 요즘 시대가 시대만큼. 막 울러오고. 나도 울을 햄죠. 걔. 거 하는 거를. 여. 좋은 동영상 만드는. 그걸 한번 치료해볼게. 넣어 햄잖아 걔. 걔. 그거 얼마나 좋은 거냐. 걔 그거. 기지에. 아이고. 잘해서 좋은 일을 안 꺼게. 아니지. 난 재수씨가 그런 저. 능력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건. 나는. 오늘. 처음 하람신게. 아휴. 경부씨. 좋은 일 아니까. 아휴. 아휴. 삐지지마. 아 난 경부씨 밖에 어서. 응? 아 경부씨도 같이 춤출까? 어? 아 경부께 마시. 둘보다는. 넷이 낫지 마신게. 예? 맞아. 맞아. 그럼 나. 하긴 하는데. 나 이거 진짜. 운주씨 때문에 하는 거다. 애 나. 진짜 이거. 아이고. 그 대신에 이거. 혼자만 더 시켜줘. 개미.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고맙습니다. 요즘 막. 별일들 다 이상하네. 속상들의 짱. 영 속상한 거. 암퍼랑 내불민. 병댑니다. 애. 개나 오늘. 우리 형. 같이 한번 흔들어 그네. 울렁 거 다 날려보네. 마심. 야. 야. bus. 타오를. 맛있어. 아 ti? 없어. 자. 타오를 너 fu. 차 lashes char bleme Hugo. 창 RsBER을 일원시켜 버려줘. 찾아가는 톡톡 카페 야 이거 날씨가 산도록 하니 이젠 완전 가을이구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노래나 한 곡 하고 싶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대정에 가면 만홍도 있고 방어도 있고 추사기념관도 있고 모술봉도 있고 안 돼 야 뭐여 그만아 이거 영 말폴당은 해 시간 가는 줄 모르카라 빨리 갈까요? 이야기를 풀어보게 좋습니다 출발 갑시다 수고하십시다 예 수고하십시다 이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건 해야 돼 36.3 우리도 한번 해보게 정상 정상 주문 부탁하마시 분위기 막디아또 기분 좋 아메리카노 행복 가득해라 네 하하호호호 에이든 기분 조 아메리카노 기분 조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카페 나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맛있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칭찬이. 먹을만하다. 먹을만하다. 그다음에 더 좋은 칭찬은 팔아도 돼 큰 게. 팔아도 돼 크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 마을에 좋은 일을 해 주신 할아버지의 손자분이라나. 여기가 아주 생산하는 게 자리하고 방어잖아요. 자리 방어. 그다음에 멸치. 자리천에는 큰 배에 그물을 내려서 뜨는 방식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생각한 거는 작은 배 두 개를 이용해서 그물을 더 넓게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깔아 앉혔다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자리 그물을 올리면 그렇게 해서 뜨는 거죠. 그리고 멸치가 밤에 불빛을 미치면 물려드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육지는 멸치 여기 터는 낮에 가서 터는 건데 여기는 밤에 가서 불빛으로 유인을 해서. 거려. 곱게 뜨잖아요. 거려.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좋은 게 뭐냐 하면 털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수확량도 많고 신선하고. 조업 그 수확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개미님.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수확량이 많아졌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어민분들이나 이제 수업이나 뭐 이런 업에 관련된 분들이 공덕비 하나 해드리자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덕비가 세워진 거죠. 가장 제가 좀 감명 깊게 뭐 했던 게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운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인 것처럼 이 동네 뭐 부드만이 아니고 전체가. 상철역 나왔구나. 이렇게 하고 이런 걸. 그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기도 하지만은.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마을이나 이 동네 분들한테 진짜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잡으면 반찬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릴 때는 낚시를 안 했어요. 낚시를 해서. 할 필요가 없었구나. 해서 오면 요만한 거 잡고 오면 자랑하러 오면. 이걸 뭐 하러 갖고 왔냐고. 귀찮게 시리. 요만한 거 갖고 와보면 주변에 이만한 거 있는데. 할아버지 박사님이셨어요? 박사. 맞물박사도. 맞물박사. 손재주가 뛰어난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방어 이제 중민을 할 때. 저기 가두리 양식장 알잖아요. 거기 방어를 놔두면 한 15일 정도 지나면. 얘네들이 배고파서. 이제 미끼를 좀 줘야 되거든요. 오래 보관하려면. 저도 어릴 때 그거 해봤는데. 소염을 자르는 거였잖아요. 작도 작도. 작도 긴 작도. 그걸로 이제 얼린 정어리를. 이제 푹 해동시킨 다음에. 그걸 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보다가. 아들이 그거 하는 게. 힘들어.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머리. 그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썰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남의 육지서도. 육지 가두리 하는 데서도. 몇 개 사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뭐. 아이고. 남에도 공덕비 하나 세워야 될 거니까. 진짜 발명가시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 선생님도. 할아버지처럼 뭔가 딱 보면. 아이들과 벗뜩 벗뜩 생활하고. 영 보면 이거. 영 해보면 고차도 지고. 그런 게 좀 영향을 받은 게. 진짜 혹시. 우리 할아버지 밥만 닮아도. 아니면 10분의 1만 닮아도. 집안. 별로. 아니. 한 달 막. 제가 이제 그때는. 자린물레철이 이제 농번개예요. 마늘 아까 수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기라서. 맞아. 이제 사람들이. 온유월. 더우니까. 밭에 같은 경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린물레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하게 된 게 한 10년 정도예요. 장산 잘 되고 갔지.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안 되고가. 애매한 상태 있잖아요. 애매한 거. 뭔 고객님. 저거. 그러니까 잘 때. 유지. 유지. 유지 정도. 현상 유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뭐 1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1년 지나니까. 그래도 한 3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10년이 거의 금방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것저것 다 조금씩 해보긴 했는데. 보니까. 이게 꽈배기가 유행이더라고요. 꽈배기가. 요즘 많이 먹죠. 기회가 되려니까. 또 아는 지인이 먼저 했어요. 해보니까 괜찮다. 막 저기 사람도 많이 필요 없고. 가게도 넓지 않아도 되고. 아 괜한 그건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던 청정한 시기에. 또 코로나. 해가지고. 타격은 많이 받기는 하지만. 또 운영을 해야죠 또. 뭐 되겠죠. 뭐 한 3년 정도 하면 되잖아요. 일단 그럼 저희가 가서 조금. 도와드리는 거 어때요. 꽈배기 파는 거. 파는 거 판매는 자주 있지. 한 10박스만 하나 가. 다섯 박스 다섯 박스. 너무 많지 않을 거야. 아이고 다섯 박스야. 어떻게 되면 팔죠. 화장 안 되면 나가 먹어버리면 돈 물어보면 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보레옵대가. 이거 맛 좀 꽈배기니. 이거 또 하나 샀어 이거. 이거 이거 만 원밖에 안 한 거야. 만 원. 자 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막 맛좁니다 맛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거 맛좁 진짜 꽈배기라네. 이거 막 하영들은 시기긴 한데 이거 만 원 몇 개 안 합디다. 이거 홈박스만 사면 직원들하고 나눠 드시면 딱 좋게. 아 좋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고맙습니다. 얘기해. 만 원 만 원. 아 예예. 여기 있어. 아이 크게 인원인 맴백이니까 하나만 좀 소란게 이거. 아이고 호나도. 호나도. 역시 모순보스협입니다. 호나도 호나도. 아니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오늘 어르신들도 안 계시고 낮 시간이라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팔아야 될 것 같아. 스태프들을 공략해야겠어. 어머 우리 팀장님. 어머 팀장님. 화멕이 샀어요. 만 원이에요. 강매 아니에요. 맛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 원입니다. 만 원입니다. 바로 나오네. 맛있게 드세요. 끝. 다 팔았어요. 자 다 팔았습니다. 벌써 다 팔아 수가. 아이고 이거 이거. 먹어본 건 효과다. 아닌데 막 먹고 싶으신 뒤에. 아 막 초목만 왔다. 아 판매왕이네 판매왕.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장. 됐습니다. 다 붙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이 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끝맛이 좋아야 맛이 좋은 거죠. 끝이 어떠세요, 선생님? 좀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날 이거 해줬지 않을까? 네. 괜히 제가 동물이 된 느낌이 나네. 제 느낌도 많이 봐왔던 그... 동물로 보면 난 무신 동물 닮아. 뭘 물어봐요. 뻔하지. 도세기. 도세기? 도세기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딱 들어가면 좋든 그냥 와가지고. 몰꺼주랜이 아니고? 네, 막 놀아달린 들이밀고.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신데, 제일 황당한 동물 데려온 건 뭡디가? 공작. 예? 공작이. 아, 공작 찔러는 사람도 있을까? 네, 공작이. 참나. 우리 공작 뱀에 물려서 쏴먹은 거라고. 그래서 어디다 물려서 가니까. 다리에 물렸다는 거예요. 공작 다리가 그 닭 다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쪽에 물렸으면 독은 안 퍼졌을 거고. 그런데 닭 상태는 공작 상태, 닭이 아니고. 공작 상태는 굉장히 좀 비실비실한 상태에서는. 입원시키고 날개 밑으로 해서 좀 수액을 꽂고. 하루 반 정도 입원해서 잘 살아서 집에 같이. 혹시 쥐냉이 씨에 온 거 아니야? 과학. 설마 음식한테 자기가 물렸을 거야. 그리고 시골이니까 제일 많은 거는 물림 사고가 많아요. 갑자기 막 헐레벌떡 어떤 어르신이 온 거라. 빨리 치료해 주라는 거야. 강아지도 안 데려오고 고양이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훌터 훌터 가가지고는. 치료 먼저 해 주라고 답답하니까. 삼촌 뭘 치료해 마시 한 거죠? 나 강생이한테 물려가지고. 본인이 물린 거야. 왜 병원을, 왜 동물병원에 오는 걸까? 제일 황당한 환자죠. 자기는 강생이한테 물리신한 강생이 병원에 와야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이제 반려동물만 진료를 하자. 시작을 했는데 동네 떠른들이 막 전날로 오는 거야. 야 우리 새 아파신 뒤 좀 와주면 안 되겠네. 근데 그때 당시는 병원에만 있어야 되니까. 내 개념상. 시간이 안 됩니다. 또 출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죠.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거래. 그런데 고민 끝에 경험인 우리 병원 앞으로 데려옵소. 새를? 네. 새를. 왜 깨끗한 상황. 진료를 해주고 다 했지. 설마 오겠느냐. 그런데 한 10분이 지난. 용달차에다가 새를 싣고 간에 온 거라. 병원 앞에. 어디 아파 온 거 맞지? 그 잘 안 먹으면 된 거라. 내가 차에 올라갔죠. 용달차에 딱 올라가가지고. 수액 넣고. 다행히 그 소는 다음날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잘 나선 거라 해. 그럼 어떤 데일 거. 그다음부터 이제 맨날 저기 조사랑 이제. 새에 모래 이제 덕에. 소문이 나는 거라 마심. 나중에는 송아귀를 우리 강아지 입원실에 입원시키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야. 아이고. 들어가 거기. 꽉 차지 마심 꽉 차.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소도 좀 봐줘라.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요구하고 맞물려가지고. 공수의사를 시작한 거죠. 예? 공수의사요? 공중보건이 같이. 아. 네. 일종의 그 지역. 네. 공공? 공공수의사? 네. 그 지역을 지하체가 임명을 해가지고. 수의사를 임명해가지고. 지역의 동물들을 전염병이 잃지 않게 방역하고. 누군가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기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체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일들을 하게 됐지. 공수의사 기간 동안. 나름대로 또. 보람됐던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새벽 아침에 소가 새끼를 낳은 거야. 어미 소가. 딱 낳았는데. 어미 소가 얘를 잘 안 돌봐가지고. 죽는 지경까지 대본 거야 이제. 체온 다 떨어졌지. 숨은 보락보락 쉬지. 거의 죽음신가 할 정도로. 이거 꼭 살려야 되지 해 하니까. 나 새끼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살려지게. 내가 시킨 대로 해지고. 수가하니까. 공수의사가 시킨 대로 확혀. 진짜 해 하니까. 오게. 욕조에 뜨거움을 빨리 받아. 뜨깐찐깐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돈 굽어. 돈 같대. 손가락으로 혀 넣으면. 어떻게든 수가. 그러니까. 또또해자면 수가하니까. 조금씩 또또해자면 땐. 겸인. 빨리 꺼낸거네. 안방에. 이불 덮어버네. 높사. 내가 궁금해가지고. 다음 날. 어떻게 내가 수가. 잘하니까. 고맙다. 살았죠. 그럴 때 보람을 느낀다. 우리 여기 모토포 관할에.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지. 이 지역이 농촌 지역이잖아요. 농어촌 지역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더라도. 이건 홀수하신 거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이 어떠한 발전의 모습으로. 좀 변해야 되는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좀 공유했었고. 뭐 그렇게 해서. 농민의 활동도. 하고. 주민자치원의 일도. 하고. 적십자 일도 하고. 이렇게. 해침하심에. 제가 맨 처음 볼 때만 해도. 나 이제 방어축제에서. 아 그때? 네. 이거 한 두 달 동안. 내내 저기만 매달려. 아침이 왕. 저녁에 가면. 그 동물은 누가 봐줄 거라고. 그런 것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렇게. 스쿠터를 하나 사가지고. 학광이네. 해동 가고. 연락 오면. 호로록 와가지고. 진료 해두고. 가고. 이렇게 해서. 내 본업이. 뭔지 모를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어. 주위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막. 그거 때문에 뭐. 집안에 뭐. 불화 생기거나. 이러지 않았나. 집사람은 사실. 잘 모르니까. 동물병원 이제 차리고. 일을 좀 하니까. 내 남편이 참 그. 밤늦게까지 뭐. 고생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더니. 네. 열심히 사는구나. 멋있다. 이제 적응하고 나서.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저거. 왼수. 아니. 돈을 벌고 가족을 챙기는 게 먼저지. 왜 자꾸 저렇게 밖으로 나가나. 폭상해하기도 했었고. 많이. 그. 저한테 뭐라고 했죠. 다른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뭔가. 뭔가 이 동네가 억눌려왔던.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많이 좀. 쌓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개방도 되고. 또 예전에 어떤 울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좀 더 풀어진 것 같고. 딱 보시면. 이 동네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 모습 보면. 옛날에는. 누린 거. 저거. 저 사람 누구. 이런 애들. 의심. 경계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안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저 자기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뚜렷한 어떤 뭐. 이유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이. 재미있어지면 좋겠다. 그건. 우리 선생님이. 늘 행단염때는. 지역 활동하고. 그러니까 재미있게라는 게. 나 혼자 재미있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이 지역 자체가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재미있고 으쌰으쌰. 뭐 내 생동감 있고. 이거 있잖아 봐. 이게. 뭔가 막 이게 역동하는. 그. 딱 그거.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영상 하나 찍어볼까. 다 이거 보면. 막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상. 재미있는 영상.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거. 메뉴 콜라보 카마씨. 기분 좋은 아메리카노. 기분 좋은 아메리카노. 기분 좋은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이쪽은 잘 나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엄청 잘 나가요. 아메리카노 준비한 거. 선생님. 오늘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여기 정리해서 얘기 좀 해 줍사. 제가. 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계속 쭉 자라왔고. 네. 대정년 역사 문예 포럼 이사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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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오시는 기념으로 한 번 한 잔씩. 고맙습니다. 기분 좋아질 건가 말 건가 이게. 어떤 거. 아. 편의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예예. 이거 저. 혹은 기분이 다운된다 싶어가면 이거 한 잔씩 한 번 합시다. 네. 어떤 그런 걸 담은 거 없대가. 이사장님께서 많이 이제 보관하고 계신 게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합류하면서 수집한 자료들도 꽤 있고요. 뭐 지역 주민한테 얻은 것도 있고. 뭐 이제 타지에 방문해서 가져온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할 정도면 그 이사님들이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발품 팔고 다녔다는 건데. 그 역사 자료에 남는 그 사진들을 모으기가. 또 이제 모으고 막 굴러다니는 자료라도 이게 출처가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허락을 받게. 전율을 잘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작업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됨시고요. 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난제인데 이게. 별도로 뭐 운영비를 지원받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상근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열고 닫고도 해야 되고. 관광객들이라든가 내방객들 오면 안내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시설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 회원들이 거의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다 그렇게 활동하시는구나. 우리 이사장님이 주로 상근을 하시기 때문에 뭐 상근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닌데 무곳으로. 무곳으로 상근하고 계시고 우리 회원들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제 뭐. 또 시간 날 때마다 오고. 그래서 많이 보고가 아니고. 예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근현대 문화 역사 자원들은 이제 실물로서 이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물로서 다 옛날에 대정 지역의 유배 문화라든가. 예. 그 다음 4.3 전쟁 뭐 일제시대 때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쭉 이제 다양하게 분포해 있죠. 이 동네 지역 분들은 이 동네가 가진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주의 대정이라는 곳이. 역사문화적으로. 대정 지역이 예전부터 좀 교육렬이 높았었어요. 학교도 많이 설립을 하고. 여기 보면은 가파도 신유유식이라든가 한남이숙 광선이숙 이렇게 대정의 3대 의숙이라고 하는데. 의숙이요? 의숙. 의숙. 의숙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여기서 이게 교육기관이죠. 옛날에 학교가 없어서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민족해방기념비라고 있는데 참 웃겨요. 그게 대중등학교 졸업생들이 해방되니까 기뻐가지고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비석을 세운 거라. 대단하다 진짜. 민족해방기념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여기 아마 유일할 겁니다. 광선이숙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광복한다거든. 광선이숙. 이름부터가 멋있잖아.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 자체가 다 독립운동가들이야. 선생님들 자체가. 다 독립운동가들. 엄청난 곳이네. 이것이. 제가 얼핏 듣기로 이재수 의사하고의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얘기 얼핏 들으신데. 뭐 족보상으로는 제가 그 증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만 살짝 알았죠. 그때 뭐. 1901년. 그러니까 신축년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신축일란이라고 하는 거고. 신축항쟁이라고도 하고 이재수의 난이라고도 하고. 뭐 천주교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신축교환이라고도 하고. 이게 여러 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서양 제국주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하던 시기고.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신부님들 이렇게 외래 종교들이 이제 제주도에 들어오던 시기였는데. 고종이 그 신부님을 대하기를 짐같이 대하라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시기였기 때문에. 옛날 봉쇄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봉쇄관이라면 이제 나라에 세금을 걷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하고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아이고. 제주도민을 좀. 못 살고 있구나. 힘들게 했구나.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중들이 그래서 봉기를 일으켰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 그 중심지가 대정이었고. 황사평이 그 이재수 군대에 주둔지였는데. 관덕정을 함락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함락된 이후에 거기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도 했고요. 그런 사건이죠. 아주 그때 당시에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고. 그 사미사비의 천머리의 문구가 이렇게 제가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무릇 이 비석은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벌이고. 권세를 등에 왔을 경우에. 어떤 폐단이 있을지를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표석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재수 이사님 어머님들도 어디 이때 넘어. 제가 뭐 왜냐면 벌초하는 비석인데. 아 맞다 예. 집안 벌초니까. 저는 어릴 때 그 뭐 무심코 그냥 임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어른 따라서 벌초만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문구를 뜯어보고 이제.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아 이게 참 신기한 비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왜. 아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제주 영웅 이재수 모 송씨 지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제주 영웅 이재수 어머니 송씨 묘다 이렇게 돼 있는 말인데. 그 비석이 제주 영웅이라고 새길 수 있는 게 함부로 새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제주 영웅이라고 인식을 했었구나.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새롭더라고요. 야 그러면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나 이런 건 굉장히 또 남달리 보이고. 오히려 후손이다 보니까 약간 조심스러운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 당시에 약 한 300여 명이 이제 이재수 군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천주교 측 분들이시긴 한데. 그분들의 후손들도 아직 살아있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약간. 정말 이거 예기치 않게 오해에서 돌아가신 분도 분명 있을 거고. 그중에 정말 악덕하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거고. 제가 어렸을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만 한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신축년 항쟁이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활동을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천주교 측하고 100주년 기념사업회 측하고 해서 이렇게. 서로 공동 화해 선언문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화해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앞으로 좀 이런 바르는 점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역사는 뭐 자기의 뿌리를 찾는 것도 있지만은. 넓게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왔던 어떤 문화 삶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훈을 넣고 후세에 이 교훈을 가지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후손들한테 이 좋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제 그거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많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지지에서 저희들이 역사 문의 프로그램도 만들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숙제가 많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 대대순서원 물려줘서 이 잘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이거를 잘 배웠으면. 그리고 좀 알려줬으면. 그럼 또 우리가 이런 걸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CF를 살짝 패러디해서 한번 이거를 찍어볼 것 같이. 영상을. 그 대정의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알 수 있는 콘텐츠로. 알 수 있게. 아 좋아요. 콘텐츠로. 오케이. 오케이. 야 너도 대정 잘할 수 있어. 이것만 기억해. 대추 이야기. 해. 시치. 이. 이어. 1타 분야 2타 분야 대추위알륙 이것만 알면 너도 대장 잘할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